자, 그럼 만나러 갈게요. 그분. 어디 계시냐? 자,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. 어디 계시죠? 잠깐만, 잠깐만! 아니, 아니 오자마자 뭐라는 거야? 어? 꽝이에요? 꽝이에요? 다쳐! 아니야? 아니야? 어, 잠시만요. 기다려봐요. 저도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골방님! 잠시 후. 여기는 영등포역이에요, 멍. 네, 영등포역입니다. 그래? 그러니까 기차 시간이 다 됐어요, 멍. 네? 아,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기차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기차 살아가자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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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? 잠깐만. 아니, 잠깐만! 약증으로 들어가면 어떡해? 약증으로 들어가면 어떡해? 잠깐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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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희가 지금 영등포역입니다. 네, 그죠. 초기전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몇 년 후. 잠깐만요 다들 퍼져요! 글에 겹쳐있으면 안보여! 퍼져! 다들 퍼져! 추석이 왔어요 다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다들 한가위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를 못한다는거 아 이거 소리 왜 날라가니? 저를 못한다는거 좀 양해를 못해주세요 왜이래? 왜이래? 오케이 그럼 절할게요 자 잘할까요? 응 저도 하겠습니다 절 네 네 소나 돌아와 또 돌아와 자 한번 하고 자 한번 자 모르면 죽어야지 자 모르면 죽어야지 자 모르면 죽어야지 자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죽어야지 모르면 벌써 모르면 그냥 꽃이에요 모르면 꽃이야 모르면 꽃이야 어디갔어? 어 저기갔어요 저기갔어요 그리고 피로니 지금 멈추셔야 돼요 멈춰요 멈춰 멈추고 뒤에 야구방망이 생길거에요 던져버려요 던져버려 던져버려 잘 날아가네 자 갑시다 자 레이님 2차 2차 버그 와 1400m 버그하다 와 버그있어 저분 연사 쓰시는데 잠깐만 리보님 크니님 크리님 크리님 하면 어딨어요? 저 가운데에 있는거 가운터가 나오면 배트를 휘둘러서 저걸 때리고 멀리까지 내보내면 이기는 게임 어구나 아 미친님 장보러 가셨다고 뭐야 타이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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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있특한 packs 여기 vr랑 크터 있거든요 맞춰서 누르면 돼요 대충해도 꽂진 않을꺼 같은데 대중에도 꽃이 안 할 것 같죠? 하하하하하 조용히요 여기가 배트 하하하하 그래도 꽃이 아니다 하하하하하 아니 나도 잘하면 저거 잘한다고 아니라고 아니 나 할 수 있다고 아니 더 한 번 더 개주면 안돼요? 더 한 번 더 개주면 안돼요? 아 부러집하네 한 번 더 주면 내가 바보가 돼요 안 돼요?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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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세게 때려 또 넘어질 때까지 세게 때려 또 세게 때린다니까? 싸다고 때리는데 지금? 싸다고 때리는데? 싸다고 싸다고 자 뒤에 배트 뒤에 배트 야곱망이로 휘두르면 돼요 아 이제 시간 없어요 이거 시간 없어요 herd자 백이 아니다 으으 한번 빠지 저는 합방 중이라서 이제 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릴께요 1등이다! 우와 이제 삿갓자 자 삿갓자 가라! 누군가 0점 나옵니다, 물량이 다음 파일도 누군가 0점 나올거에요 히들어 일단 4기부터 아 애교 확결했지 4기점 저부터 할게요 5점 먼저 하세요 다음은 5점 확정 5점 가자! 5점 찍나 5천만 간대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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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넘기고 6천가나요? 6천 넘기나요 넘기네요 아... 아... 오케이! 아이고 형... 압도적인 일이... 압도적인 일이... 네 근데... 한 사람한테 내가 막 카메라 무빙 해줘야겠다. 그럼 이제 제가 칠게요. 크리본님 할 차례, 크리본님. 여기서는 원래 룰은 한가위를 이제 해서 합방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제대로 뜯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중간에 홍파망도 있었고 복판에는 우리 고방전부터 시작해볼까요? 덕담은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라는 말 있죠. 집에서건 고향에 가서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다들 연말까지 좋은 한해 되세요. 우리 미래 스트리머 사키짱부터?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. 나중에 스트리머들 사키고요.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은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. 다들 한가위때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모두 안녕! 안녕 아닌데? 그냥 덕담만 하는거죠? 여러분들 보신 잘하시고 삼계탕이라고 많이 드시고 보신 잘하신 다음에 건강히 이제 투수분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은 잘 볼 수 있을 때 뵈요. 다들 너무 좋게 얘기만 얘기하는데 에이 작작 좀 춰먹고 건강하게 와라. 이제 다들 명절이잖아요. 다들 이제 몸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시길 바랄게요. 방송 종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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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바 카바! 사장님이 조그맨! 한가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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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와 함께